한글자막 by 한효정 전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이제 집에 가려고요 월정에 끊었잖아요 가요 바래다 줄게요 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검사님도요 들어가서 푹 주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뭘요? 뭐해 둘이서 어 검사님이 데려다주셔서 그럼 내일 보죠 나가세요 잠깐만요 혹시 보쌈 좋아해요? 같이 먹을래요? 아니요 난 됐습니다 아휴 같이 드세요 아까 저녁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그래요 같이 먹어요 괜찮습니다 아휴 아 그러지 마시고요 들어가자니까요 여기 보쌈 진짜 맛있어요 아휴 자칫 들어가요 네? 아휴 들어가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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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소주도 막 아버지 아버지 지난번에 본 적 있죠? 한준희 검사님 우리팀 대장이에요 어 그래 안녕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얼른 가요 아 잠깐만 이 식구들끼리 있는데 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야 내가 초대한 손님인데 왜 네가 설쳐? 이미 들어놔 놓고 뭘 또 빼요? 갑시다 아휴 야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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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검사님 혼자 사셔서 검사실에서 맨날 라면이랑 김밥으로 때우시거든요 오길 잘했죠? 그러게요 아휴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